과일에 잘 잘 잘 못 씻는거 같아요 대완 개미가 있어? 어후 춥다 들어가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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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모자 썼어요 네 으 으 으 으 더워 가지고 으 으 으 으 으 자 아가씨 일로오세요 그거 클로버 같은데 아 향긋한 깻잎입니다 한번 아이돌 맡아볼래 응 어떤것 같애 향기로 응 응 그 다음에 응 상추 떠서 뭐하지 근데 응 절애기 아까 아빠 상추 절애기 상추 떠서 엄마야 아빠 먹으면 되겠네 아 네 알겠습니다 어 버섯이 또 엄청 생겼어 여기도 하나 있고 어이 많아 대개 응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긴 더 많네 행 Gay 응 ㄷ 속은 양념은 닭다리 계란 양념으로 아아님 장점 끝났다가... 아아님... 아아... 왜? 무슨 걸로 사라졌어? 날아갔어? 잘해! 잘해? 네,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일을 하고 있어요. 오이... 진짜 무지개 보이는 것 같아. 좀 차가운데? 너무 차가워. 우와, 드디어 얼린 바나나들 잘 어울립니다. 우와, 저렇게 얼린 바나나 처음 봐. 정말? 물... 그 다음에... 라스베리. 라스베리. 오우, 야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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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옹. 굴레. 그 다음에 꿀 올렸습니다. 꿀! 우우, 야옹. 정신청, 왓. 우윽. 우유, 이제 가서 앉으세요. 이거 나갈겁니다. 고객님들, 스묵이 드셔야죠. 앉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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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먹는다 그냥 그거 좀 안 먹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특이해 그리고 양파와 물을 골고루 볶아줍니다! 양파에 볶아줍니다. 양파에 볶아줍니다. 양파에 볶아줍니다. 양파에 볶아줍니다. 찹쌀 고춧가루 오랜만에 먹어서 맛있어? 응 많이 먹어? 많이 먹어 응 많이 먹어 응 엄마 내가 앞에 있을 수 없어? 엄마 이제 숯 들어가야 돼 안녕하세여 안녕하세요 나는 아린이전이예요 야 장난치지 말고 먹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린이예요 먹어야겠다 부지깽이 나물 맞지? 그 다음에 김치전 아이 까불어 아린이는 시작했는데 먹방 응? 먹방? 그지? 여긴 부지 돈 줘야지 아니 이게 뭐야 돈 줘야지 아니 돈 돼지나 뭘 줘야 할까요? 뭘 주면 될 거 같아? 뽀뽀 뽀뽀 그래 뽀뽀 맛 뜯어줘 아잉 이거 너무 더러운데 형아? 아니 안 들었거든 이거 먹었구나? 안 녹았어? 녹았을 거 같은데 이거 뭔 소리 하고 이걸로 먹는가 봐요? 이거 뭔 소리 하고 이걸로 먹는가 봐요? 응 여기 안 젖어 먹어 여기 안 젖어 먹어 다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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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너무 그랬어? 너무 맛있어 아린아? 아유 아이스크림이 뭐니 아유 세상에 윤희는 어때? 오랜만에 수박 봐 최고야? 곱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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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찹쌀밥 시끄러워 엄마 아빠도 라면? 엄마 아빠는 냉면 아린이는 너구리 라면 오늘만 원하는대로 줄게 이 호박은 안 쓸 거야. 한 번 먹어봐. 윤이가 먹어보고 얘기해줘. 뭐든지 경험해보면 달라. 맛있어. 맛있어? 나 뭐 좋은 생각에 하나만 났어. 안 나오고 싶어. 가위바위보. 안 나오고 싶어. 가위바위보. 어떻게 한 번을 못 이겨? 안 나오고 싶어. 가위바위보. 엄비를 더 흘릴까 했어요. 엄비를 더 흘리기 바라졌어. 내 몸이 사라졌어. 안 사라졌어. 다 보여. 내 몸이 사라졌어. 내 살이 많이. 살이 많이 빠졌어. 내 몸이 없고 다리도 없어. 그래. 안 돼. 안 돼. 안 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